자 오늘 먹을 것은 튤립 닭발이랑 무뼈 닭발이랑 낙지 볶음의 소면이요 콩나물, 계란, 날치알 주먹밥이요 날씨가 더워서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잘 먹을게요 야무쌈가 날아가니까 어까랑 널 얻어 foods 뭘 먹어도 viene 왜냐면 맛있는데 입에서 먹어서 먹지 Kao 이 녀석에 drank holes 혹시 한 번 먹을 먹을게요 МУ웃이ired absorb해온 너무 맛있다 시원한 맛 처음 먹어보는 중 조금 더 맛있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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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맵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겨울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없네요 이 라면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때는 사과에 먹는 것 같아요 이 라면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이 많이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파슬리 이렇게 매운거 고춧가루 엄청 달콤하고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맛있네요 저는 한 번 더 먹어요 아삭아삭아삭 엄청 달콤하네요 저는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삭아삭 면은 매콤하고 맛있었어요 오징어 음.. 이제 뱅지 마요네즈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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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를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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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깜빡 그러면 롤맛은 반죽을 먹어야 안 돼요 롤맛으로 맛도 남았어요 더 맛났거예요 그리고 보는 그런 맛 롤맛과 롤맛은 맛이랑 Ta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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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맛도 맛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고춧가루 치즈볼 나머지 아이스크림 난 다 먹어야지 두꺼운 맛 두꺼운 맛 야채빛 닭다리와 닭다리와 함께 먹은 김치만두가 너무 맛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네요. 김치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먹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더 재밌었어요. 김치찌개가 더 맛있었어요. 김치찌개가 더 맛있었어요. 청양고추 가물찌개 이게 훨씬 안 매워요. 아... ㅎㅎㅎㅎ 너무 밉다 핫도그 너무 맛있다 치즈베리 두번째... 이번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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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쫄깃한 편집 이건 영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입니다! 실제로 영상에서 만나요, 이 영상에서 만나요! 아주 잘 어울려요! 새우 별로 안 믿네요 와 이건 진짜 맵다 근데 태어나서 진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요 너무 매운 애교 나왔어요 정말 사랑해 땡놈 터치해봤어요 쫄깃쫄깃 다시 먹으러 왔어요 짱 쫄깃쫄깃 쫄깃쫄깃 치즈볼 스프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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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아멘